이미 가입주의는 가입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실 건지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협회 가입할 때 50만 원을 내야 돼요. 평생 예비로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 내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왜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서? 특별히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협회에서. 그런데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이제 합격자 모임에 김포시 지회장이 오셨더라고 우리 여기 학원 출신은 아니고 지회장인데 특별히 이렇게 초대해서 오셨던데 협회에 가입을 하면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한방도 이용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엄청난 장점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오늘 김포시에 단속을 뜨잖아요. 단속될 수 있잖아. 공무원들이. 그러면 미리 알려줘요. 협회가 8시 50분에 문자로 딱 보내줍니다. 오늘 김포시 단속 이렇게 딱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개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문 닫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협회 회원이 아니면 문자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열어야지. 열면 이제 업무 정지 먹는 거죠. 그럼 가입할 만해요? 아니요. 가입할 만하죠.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질문을 자꾸 하시냐면 쓸데없는 질문. 협회는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걸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알려면 안 돼. 협회가 그냥 알려준다. 그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중개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협회가 조력을 좀 해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복수 설립 가능하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따로 협회를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복수 설립주의가 되고요.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또 만들어도 됩니다. 또 만들어도 되지만 협회를 더 만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협회가 하나가 있어야 힘이 모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조직은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거 각각 다 별표해 주셔야 돼. 일단은 주사무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일반 회사로 말하면 본점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규정을 출제원들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 출제를 잘 하는데 서울특별시에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협회의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 피감기관인 협회가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국토부가 서울에 있지 않아요. 국토부가 전부 다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세종시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의 주된 사무소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협회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 이러면요. 오해예요. 두어도 됩니다. 지역 제한만 없어진 거지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부하고 지회라는 합의 조직이 있는데 지부는 특광도 달리 말하면 시도 단위로 둘 수 있는 게 지부고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는 게 지회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조직이 큰 조직이에요? 이거랑 이거 중에 지부가.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여러분 합격적으로 모임 때 지회장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김포시 지회. 그런데 지회장이면 높은 거예요? 직책으로 보면? 높은 거죠?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협회 대표자니까. 그러면 지회 역할을 잘하면 차기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지부장. 그런데 무슨 지부장? 여러분 같으면 김포시 지회장이었어요. 그러면 일을 잘해. 그러면 김포시에서 몰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내겠어요? 경기도 지부장이 되겠죠. 경기도 지부장. 경기도 지부장이 제일 커요. 뭐가 제일 크냐면 회원수가. 경기도 지부가 거의 한 2만 명 넘어가거든요. 3만 명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제일 커. 그다음에 서울이 크고. 그러면 경기도 지부장이 차기 뭐가 되는 거예요? 협회장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일을 잘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협회장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협회장이 되면요. 법인카드가 나오고요. 법인카드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다음에 관용차처럼 검은색 세단을 하나 줍니다. 협회에서. 왜냐하면 우리 높은 사람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운전기사를 딸려줄까요? 안 딸려줄까요? 운전기사가 나옵니다. 협회장 사는 곳에 매일 아침 이렇게 데리러 가서 출근시키고 퇴근시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연봉은 한 2억쯤 됩니다.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주죠. 그런데 지금 협회장은 일을 되게 잘하시고 계신데 이 현재 협회장 말고 그 전 협회장, 그 전 전 협회장, 전 전 전 협회장 세 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뭘로 구속되냐면 배임 횡령으로요. 그런 게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협회장이 되실 거면 청렴하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협회장 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인가는 아까 무슨 인가를 받으라고 그랬죠? 설립인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은. 이제 협회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공제사업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거. 책임준비금을 조금 붙여가지고 쓸게요. 좀 쓸 게 많아서. 책임준비금 전용까지 써주세요. 전용. 전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 다른 용도로 돌리는 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꼭 장관의 뭐를 얻어라. 승인을 얻어라. 이런 얘기고요. 복원인 총의 의결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는 국장과 관련이 되어진 의무들이에요. 그리고요. 신고. 신고는 6번에다가 별. 7번도 별. 7번은 이번 우리 34회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지부 설치. 지부 설치는 지부가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는 조직이라고 그랬죠? 특강도니까 줄여서 그냥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돼요. 여기다 둘 조직이니까 중요하고. 지회는 작은 조직이에요. 지회가. 그럼 작은 조직이니까 누구한테 신고하면 되겠어요? 시군구. 근데 시군구를 달리 표현하면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면 돼요. 같은 말이긴 한데 법조문에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중요. 공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결산을 해보고 회견여도 종료가 되고 협회가 일반 회계를 취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견여도가 끝나요. 그럼 결산을 하고 굉장히 바쁘겠죠. 그래서 전년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공시를 해줘야 돼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3개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줘야 돼. 올해 시험에 2개월 이내에 공시하라.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틀렸고 3개월이 됩니다. 2개월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결산하는데 그래서 3개월 공시해줘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제재가 있는데 협회에 대한 제재를 물어보면 협회에 대한 제재를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가 무슨 뭐 취소를 먹거나 정지를 먹거나 이럴 게 없거든요. 그럼 협회가 받는 제재는 이거 하나.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 이게 유일한 제재. 누구한테 과태료 먹을까요? 국장한테. 국장. 왜냐하면 감독관청은 국장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협회가 아무튼 뭐든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500 과태료예요. 그리고 협회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제사업이 가장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 아까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한방. 이런 거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육 업무도 다 맡아서 해요. 교육 네 가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교육들 다 맡아서 하고요. 연구 개선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을 거예요. 이건 안 돼. 유일하게 협회가 하면 안 되는 업무가 있는데 뭘 하면 안 돼요? 중기업을 하면 안 돼. 왜 협회는 중기업을 하면 안 될까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는 절대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중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영리 법인이 아니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여기다 별. 이게 좀 중요해요. 일단은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해요. 공제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래서 협회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볼륨이 있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업이 공제사업이다 보니까 출제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임 협회장들이 3명 연속 구속됐다 그랬잖아요. 배임 행령으로. 그런데 왜 배임 행령이 치속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을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겠어요? 제도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람이 욕심도 있지만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든 위원회가 바로 뭐냐면 얘예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그러면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여기다가 채색을 한번 합시다. 협회의 의무설치기구인데 의무니까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예요. 그리고 얘는 감독기구입니다. 뭔가 사람이 욕심을 이렇게 낸다라기보다는 제도가 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토부가. 그래서 협회 내부에다가 감독기구를 하나 설치했어. 달리 말하면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협회장이 돈 떼먹나 안 떼먹나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둔 거예요. 그러면 감독기구는 꼭 두어야 되잖아요. 법조문의 표현은 둔다예요. 둔다는 달리 말하면 두어야 한다. 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구성을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성별을 감안한데 이 성별을 감안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잘 들어보셔야 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아니면 X 자 이제 뭐 들으신 분이 계셔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예요. 왜 X예요? 아니 위원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내로 구성한다고요. 그럼 이내로 구성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19명은 상한인 거야. 그러면 7명으로 구성하면 어때? 돼요. 5명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는 하지 마. 상한만 두는 거지 꼭 19명으로 구성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19명으로 구성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상한만 두는 거 성별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 건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방식입니다. 호선은 무슨 뜻이냐면 상호선출의 준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 어떻게 뽑아요? 호선하잖아. 호선. 상호선출하지. 애들끼리 계속 그걸 호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옛날에는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어떻게 했냐면 국토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싹 바꾼 거예요. 이렇게 호선하는 걸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회 연임 가능하면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잇대는 거예요? 없대는 거예요? 잇대는 거예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길게 위원이 되려면 몇 년? 4년까지만 해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 해먹으려면 쉬어야 돼. 이제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생각해봐요. 감독기구인데 한 명의 위원이 20년째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연임 제한은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간사와 석이 모두 있음. 모두 있음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풀사이즈 위원회예요. 모든 직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볼까요? 뭐 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석이 다 있어요. 네 가지 직책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옆에 보조단을 한 번 가볼게요. 보조단에 가보면 비교학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 한 번 좀 놓고 이거 조금 확대시켜 봐야 될 게 올해 시험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해마다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내년 시험에도 나오려나요? 안 나오려나요? 요즘에 보는 시험의 트렌드상 이런 것밖에 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출제 당연히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볼게요. 우리 과목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 뭐하고 뭐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성격이 뭐를 만드는 기관? 정책 정책 자 그러면 여러분 정책을 꼭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무정책도 정책인 거예요? 무정책도 정책이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정책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냐면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5년 동안 몇 번의 부동산 정책을 폈냐면 29번의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막 집값 잡으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계속 시행했는데 단 하나도 벗기지 않았죠. 오히려 집값은 어때요? 엄청 폭등했죠. 그 어떤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꼭 만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뭐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감독. 감독은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 꼭 있어야 돼. 이런 걸 이해를 하시라고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정책은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제도고 이 정책을 시도에다가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도에다가 두면 시도에다가 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지겠지. 우리나라의 시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어디다가 두면 국토부에다가 두면 하나의 정책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많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이거는 시도에다 두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국토부 얘는 감독기구니까 협회를 감독할 거잖아. 맞죠? 그럼 협회를 감독하면 어디다 둬야 돼? 협회에다가 둬야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협회 내부에다가 둔다. 자 이제 구성을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감독관청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풀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도 있지만 여기는 뭣도 있냐면 부위원장도 있어. 부위원장. 그리고 뭣도 있고 뭣도 있다고 했죠? 간사, 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포함해가지고 몇 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감안하래요. 성별을 감안하래요. 자 이제 성별을 감안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편하게 들어보세요. 남녀 간의 능력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하고 여자가 사소한 거든 아니면 큰 거든 능력치의 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능력치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게 끝나면 저한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령 영숙이 언니는 중개사포 80점 맞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숙이 언니를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럼 영숙이 언니가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있잖아요. 우리 카트 친 언니요. 내지는 생머리 길게 한 언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몰라요. 제가 카트를 쳤는지 생머리인지 파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못 알아 듣는데 이걸 알려주면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뭘 알려주면 어디 앉아있다 이러면 그래서 남자들은요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자기 자리가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앉는 언니 이러면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만약에 누구를 얘기할 때는 어디 앉는 언니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파마하는 언니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또 입장을 바꿔볼게요. 뭐 카트친 언니 파마한 언니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인지적인 어떤 감각적인 인지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너 뭐 바뀐 거 없어? 나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들어요. 금방 캐치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자분이 남편이나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하고 남친은 뭐라 그래? 글쎄 살이 좀 쪘나? 뭐 이지라라 하다가 이제 막 쳐맞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교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못한다고. 그런 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별을 감안한다고 하는 거는 능력치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야. 뭔 능력치? 감독하는 데. 그렇죠? 이게 감독하려면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봐야 되죠. 그리고 큰 숫자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성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정책을 만드는데 성별을 감안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만약에 성별 감안을 이쪽으로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 틀리겠죠? 그죠? 이거를 빼도 틀리고 여기로 옮겨도 틀리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여기는 19명 아, 7명 이상 11명 이랬는데 틀릴만한 표현 하나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책심의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틀렸어요. 자, 그러면 공제사 분용회를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O 여기는 상한의 제한만이 있다는 거 여기다 우리 표현 하나만 할게요. 올해는 이게 나왔거든. 내년에는 얘 나오겠지. 제가 이거 좀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풀사이즈니까 다 있는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여기는 뭐가 없냐면 부위원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뭣도 없냐면 서기, 간사 중에서 서기가도 없어. 그래서 간사만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없네요. 여기는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부위원장도 없고 서기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하고 뭐만 있냐면 위원장과 간사만 있는 거야. 여기는 네 개 다 있고 이해되셨죠? 여기는 그리고 호선 방식입니다. 호선 여기도 별 아, 이거 말씀 안 돼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다가 둘 수 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니까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어, 예.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뭐겠어요? 만약에 함정이 걸린다면 2차관 뭐 이렇게도 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는 너무 좀 수준 낮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줄 수 있겠지 조심하시라고 국장은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장은 위원장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위원장이 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안 좋아요? 피곤하고 책임져야 돼. 15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이 겁나 어려웠거든 15회 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데모했거든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데모하고 그 성난 어떤 수험생들이 어디로 물려가냐면 과천정부청사로 물려가 갔는데 몇 명 정도 갔냐면 3천 명 정도 그런데 정부청사를 점거했어요. 진짜로요. 제가 현장에 있어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청사 메인 입구에 보면 한 10미터 정도 되는 회전문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회전문이 있는데 그 문이 되게 두꺼운 유리문인데 그걸 깨부셨어요. 누가? 남자분이? 여자분이? 여자분들이 깨부셨어요. 그래서 능력치의 차이가 있어요. 뭘로 깨부셨을까요? 몸무게로요? 몸무게로 어떻게 깨부셔요? 밀어서 아니고 신발 아니고 벽돌을 집어던져가지고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뭐라고 보도가 됐을 것 같아요? 성난 폭도들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탈락생들이 정부청사를 우리나라 개국 이후로 처음으로 정부청사를 점거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게 있어요. 뭐를 외쳤을까요? 국장 물러나라고. 왜 국장 물러나라고 했냐면 당시에 국장이 위원장이었어. 그러니까 위원장이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여러분이 국장이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 퇴근도 못하고 퇴근을 어떻게 해? 거기 나가면 죽는데 여러분이 국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법을 바꿔서 내가 위원장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나서 네가 해. 이렇게 바꾼 거죠. 네가 짤릴 일이 있으면 네가 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은 차관입니다. 누가 아니고 국장 아니고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원의 임계는 2년, 2년 똑같은데 여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정책은 똑같은 정책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게 좋아요. 자꾸 바꾸는 게 좋아요. 오래 지속되는 것도 좋죠.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 적쟁 같은 거. 교육 정책 자꾸 바꾸면 애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감독은 또 오히려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임 제한 규정이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시고 별 한번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이번 올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는 얘 나올 거란 말이야.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암기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넘어가고 공제사업 관련한 규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이 공제사업이 일종의 보험업이에요. 보험을 자체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업은 또 넓게 보면 무슨 업에 들어가냐면 무슨 업에 들어갈까요? 보험업 보험회사 이런 게 일종의 뭐에 또 들어가냐면 금융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협회가 이런 공제사업을 잘하는지를 국장은 조사하거나 검사를 못해. 왜 못해요? 국장은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잖아.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제 건설교통 해운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거지 금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국장이 이걸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금감원장한테 뭐 좀 해달라고 조사나 검사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검사의 권한은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조사 검사의 권한은 국장한테 있다 금감원장한테 있다 국장한테 있는 거야. 왜? 할 건지 말 건지는 국장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금감원장은 뭐예요? 요청을 받아서 이것만 해주는 거지 그냥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이니까 그래서 조사 검사의 권한 및 모든 제재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장.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금감원장이 협회에다가 무슨 제재를 가한다? 무조건 X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도. 제도. 좀 뭐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냐면 바꿔라. 라고 제도를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 이 개선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야? 국장이. 당연히 국장이. 그리고 조사 검사를 해보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더라. 대개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면 국장이 뭐라고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냐면 뭐해라. 징계. 해임해라. 그러니까 협회장 잘라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국장의 권한이. 다 국장의 권한인데 이 국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한테 협회의 명령을 내렸는데 협회가 이 말을 안 들어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국장한테 뭔가 강력한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등록 취소시켜버릴까요? 그건 안 돼. 왜 안 돼? 등록이 없으니까. 그러면 징역을 때려버릴까? 그것도 안 돼. 협회는 법인이라서 징역을 못 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마땅한 게 뭐냐면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한 거지. 그러면 협회 같은 큰 기관에다가 국장이 뭐 말 안 들어가지고 500만 원 과태료를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큰 데미지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횟수 제한이 없어요. 계속 때리는 거야. 뭐 할 때까지? 해임할 때까지. 협회성 짤라? 안 짤라? 그럼 또 500. 한 10번만 부과하면 이제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10번이면 5천만 원이야 이제. 그럼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해원들이. 왜? 왜 가만히 안 있겠어요? 아니 자르지. 왜 안 잘라? 이렇게. 돈이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이 결국에 누구 돈이에요? 결국에 개공들의 돈이잖아. 이게 강력한 어떤 제재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재무건전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협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무건전성이 필요한 것은 회사가 아님으로 대출을 땡겨가지고 막 지급하고 그러면 안 돼.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재무건전성을 아주 안전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 그 재무건전성 중요하고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본률을 100%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줄 돈 만큼을 갖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 회사는 자기 자본률 100분의 100 이렇게는 유지를 못해. 막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회사의 형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100분의 100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게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랑 좀 묶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최소한의 준비금. 은행용어로 말하면 지급준비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채색 한 번만 붙여 주시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지급여력 비율은 얼마예요? 100분의 100. 이거 이제 분자 잘 기억해 주시고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뭘 바꾸고 싶겠어요? 100이랑 10이랑 위치 바꾸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 책임준비금은 최소한의 준비금이다. 최소한의 준비금을 100%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여력은 100분의 100으로 가대.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은 10% 정도까지만 갖고 있어라. 그리고 이 자리 조심하셔야 돼. 공재료 수입액 이 자리 함정 잘 올리는 자리예요. 협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에서도 약간의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교육사업도 하면서 수입 들어오죠. 그럼 모든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뭐 수입액이에요? 공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액의 10%만 책임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 확인사항 1번을 잠깐 풀어봐 드릴 건데 기본적이면서도 좀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에 주어가 공인중개사협회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할 수 있다.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질문이잖아요. OX?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회는 누가? 개공들이. 그런데 개공 중에서도 어떤 개공? 개인인 개공들이 설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테마 27번으로 가시면 업무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얘는 전범위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랑 제가 강의하는 모든 범위에서 업무 위탁을 좀 볼 건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관의 업무를 관의 업무를 관에서만 하면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비용도 추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비용 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업무를 어디에다가 맡기면 효율적이겠어요. 민간 기관에다가 이거를 뭐 하는 거죠? 위탁을 주면 그러면 여기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장비나 설비나 다 갖추고 있으면 돈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업무 위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교육에 관한 업무 교육은 아까 네 가지 업무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학교라는 표현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좀 붙여볼게요. 대학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러니까 실무, 직무, 연수, 사고 예방 교육을 어디에다가 맡겨도 괜찮다. 학교에다가 맡겨도 괜찮다. 왜냐하면 학교가 무슨 기관이니까요. 교육기관이니까. 딱 맞죠? 그런데 이제 시험 시험은 무슨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어디다 맡기라고 그랬냐면 협회랑 공기업이랑 준정부 기관에 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 학교가 여기 학교 한번 일부러 적어보시고요. 학교에다가 X표 별 하나만 할게요. 학교에다가 X표 별.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목이 과목으로 하면 여섯 과목인데 다 법과목인데 하나가 법과목이 아닌 게 있죠. 이게 뭐예요? 학계론. 학계론은 학문인가요? 학문 아니면 뭐예요? 그럼 자팍인가? 학문 맞죠? 학계론은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 맞아요? 기술이나 뭐 자팍이 아니고 학문이에요. 학계론. 부동산 학이잖아. 맞죠? 그런데 학계론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옛날 얘기.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학계론을 출제하라고 대학 교수를 섭외해가지고 출제인으로 미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장난거리를 했냐면 학계론 선생님이 혹시 얘기했을지도 몰라 자기 책에 있는 그래프를 다 내버린 거야. 똑같이. 그런데 그 그래프가 그 사람 책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런데 그 그래프를 자기가 창작한 것도 아니고 외국 서적에서 배겨온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있는 교수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이 1년에 50만 권이 팔리는 거야. 왜냐하면 40만 시험을 보니까 다 사 이거를. 왜 사요?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것도 똑같이 나오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무슨 학계론을 1년에 50만 권씩 팔리냐고 말이 안 되냐고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학계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주간도 많이 개입될 수 있고 이렇게 장난칠 여지가 되게 많으니까 법과목은 그게 안 되잖아. 법은 법조문이 있는 거고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학계론은 이게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 학교에다가는 이걸 맡기지 않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 시험은 어디다가 위탁을 할 수 없다. 학교. 왜 위탁을 안 한다고요? 오 장난칠까 봐. 장난칠까 봐. 장난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맡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론 문제도 학교론 문제도 어떤 식으로 내냐면 출제 범위 있잖아요. 그걸 미리 밝혀서 봐.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어. 그냥 막 내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회부터 6회까지는요. 국민윤리도 시험과목이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국민윤리가 1차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사례형 문제로 할머니가 도로에서 쓰러지셨으면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은 1번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2번 적극적으로 도와서 병원으로 후송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국민윤리가. 근데 요즘에는 그 국민윤리가 없기 때문에 도덕이 없으니까 개공들이 도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기를 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국민윤리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모니터링 업무 이런 건 여러 가지 기관 참고만 하시고 신고센터에다가 채색 하나만 붙일게요. 신고센터. 교란행기 신고센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용. 그 다음 전자계약 시스템. 이거 3개 모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를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데 한 번 나올 만해요. 알고 계시라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주는 거 3개. 자 뭐 뭐 뭐죠. 신고센터 업무 검증 체계 구축 업무 전자계약 시스템. 근데 이제 안 배운 게 두 개가 있어요. 검증 체계 구축 운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이름하여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배워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가령 1년에 100만 명이 신고했다고 쳐봐요. 그럼 전 건 다 검증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몇 건만 샘플을 잡아서 검증해야 될까요? 100만 명이 신고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전부 다 아니면 몇 건만? 전부 다 전부 다. 1년에 약 30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전 건 다 검증합니다. 그럼 사람이 못 하겠네. 왜 못 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이 검증 체계예요. 검증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는 거의 AI 기능 같은 게 탑재가 돼 있어서 어떤 아파트 어떤 상가가 얼마에 거래됐다고 입력만 하면 공무원들이 입력을 하면 그게 떠요. 어떻게 뜨냐면 높은 숫자, 낮은 숫자. 그래서 이제 딱 걸러내는 거야. 그거를 집중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거래한 사람한테 전화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되거든.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라는 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구청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구청으로 오라고 하면 나 죽었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 왜요? 이제 뭐 세금이나 과태료 두드러 맞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실거래가를 다운이나 업해서 절대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시스템을 누가 만들 거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만들 건데 여기에는 누가 근무한다고 그랬을까요? 감정평가사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감평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시세. 부동산 시세. 시세 검증을 얘네가 하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교란행위도 시세 가지고 장난치는 거 되게 많잖아. 교란행위 중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검증한다는 건 시세를 검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 시스템은 이런 거를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세 개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테마 28 포상금 제도 자 포상금 제도는 별 하나만 잡으시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나왔게요. 아니면 국민학교를 나왔게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뭐를 참 많이 만들었냐면 표어를 참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표어 이런 거 포스터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주제는 뭐에 관한 표어일까요? 불조심도 있지만 불조심 말고 방구 간첩 잡는 거 그래서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었고요. 그거 만들면 또 뭐 상도 주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간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뉴스에 들어보면 툭하면 간첩 잡았다고 이렇게 간첩이나 간첩 선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첩을 잡으면 국가가 돈을 줬거든요. 얼마를 줬냐면 300만 원, 저 어렸을 때 기억에 300만 원 지금은 3억을 줘요. 간첩 한 명 잡으면 신고해서 그러면 이 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포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간첩 지금 신고하면 3억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얼마를 주냐면 얼마 안 줘요. 50만 원만 주는데 중요한 거는 간첩을 신고해가지고 3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국가가 무엇을 근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간첩 신고하면 3억 주잖아요. 그 잔첩을 잠업이하면 국가가 뭘 근절시키고 싶은 거야. 간첩. 그럼 이거는 50만 원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뭘 국가가 근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를 근절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지급 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급 사유가 소위 말하면 범죄예요. 이 범죄를 국가가 근절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간첩 잡는 것처럼 이것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범죄 행위니까. 그래서 각각 읽어드리면서 형량을 여기다 적을 거예요. 몇 년 몇 천인지. 참고로 우리 과목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 3년 3천 1년 1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답변하시면 돼. 좀 쎄보여 그러면 3년 3천. 좀 약해보여 1년을. 그것만 여러분 이제 하시면 돼요. 첫째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할 때 소위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이거를 근절시키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게끔 만들어서.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소위 부정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뭘 근절시키고 싶어요. 무등록은 1번이고 얘는 부정하게 등록하는 사람들. 그런데 부정하게 등록하는 게 뭐냐면 예컨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말도 안 되는데 한 십 몇 년 전에 판례가 있어요. 공무원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결격 사유인 사람이 공무원한테 뇌물을 써서 등록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를 무슨 등록이라고 하냐면 부정 등록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형벌은 3년 3년. 이거 많이 잘못한 거잖아. 무등록이나 부정 등록이나 이런 거 근절시키고 싶어하고 그리고 3번하고 4번에 보니까 뭔가 증을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 대여하거나 혹은 양수 대여 받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 없이 하는 사람. 부정하게 하는 사람. 빌려서 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좀 경중이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 똑같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없이 하는 사람 나쁘지요. 부정하게 등록하는 사람도 나쁘지. 그런데 빌려서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쁘긴 하지만 반만 나빠. 왜 반만 나쁘냐면요. 이 사람은 빌려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빌려준 사람이 있잖아. 사고가 나면 얘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경중이 생겨버린. 맞아요? 빌려준 놈이 책임진다고.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형벌을 몇 년이라고 해야 돼? 1년 1천. 그래서 양도 대여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이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가가 근절시키고 싶은 게 무등록 없이 하는 놈들, 부정하게 하는 놈들, 빌려서 하는 놈들을 근절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여기다 채색 하나만 붙여주세요. 아닌자라는 주어가 나온다니죠. 개공 아닌자가.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는 누구만 해야 돼? 개공만 해야지. 그런데 개공 아닌자가 광고를 했다. 이거는 형량이 몇 년 몇 천이냐면 이건 1년 1천이야. 이건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아닌자라는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이야. 아닌자가 어쩌고 나오면 1년 1천. 뭐 아닌자가 문자 사용했다. 아닌자가 광고했다. 아닌자가 간판을 설치했다. 이러면 다 1년 1천. 이것도 근절시키고 싶어 하고요. 자 이제 6, 7, 8이 남았는데 6, 7, 8은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 배우신 건데 금지행에서 배우셨던 거. 자 6번인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렸던 거 있는데 자전거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아버지가 딸한테 팔고 딸은 남편한테 팔고 남편은 다시 장인한테 팔고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 그 계약은 하나도 없던 걸로 밝혀지고 이렇게 뭐에 영향을 주는 거? 시세의 부담.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 이거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시세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지. 그래서 3년 3천. 그리고요 단체를 구성하여 이것도 배우셨는데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 개공들이 구성하는 개공들의 단체. 그래서 단체 구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요구해요? 돈 요구하고 돈 안 내면 뭐 안 해주고 공동중개 안 해주고 이거 완전히 삥 뜯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쁜 거죠? 몇 년? 3년 3천. 그 다음에 이제 8번인 시세. 가격을 좀 좋게 받으려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제가 이거는 뭐를 설명을 좀 드렸냐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망카페 회원이나 분야의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경중을 따지면 많이 잘못한 느낌이 들죠? 몇 년? 이것도 3년 3천. 국가가 근절시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8개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왜 외울 필요는 없냐면 시험 지문에 제시문으로 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게 아니고 제시문으로 줄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밑에가 중요해.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례를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 기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등록관청이 있고요. 또 어디다 신고하면 되냐면 수사기관에 하셔도 돼. 수사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에다가 신고하셔도 괜찮아. 경찰서. 그리고 신고센터에다가 해도 돼요. 신고센터는 어디죠? 한국부동산원. 그럼 얘는 관청이다. 관청은 아니다. 이건 관청은 아니지. 두 개의 관청과 하나의 민간기관에 신고해도 괜찮아. 이걸 전담하는 기구니까. 그런데 돈을 주는 거는 등록관청에서만 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신고센터는 관청이 아니니까 돈이 없어. 됐죠? 이거는.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경찰서. 그런데 경찰서도 돈이 없어요. 왜 경찰서 돈이 없을까요? 경찰서는 왜 돈이 없냐면 재원이 없어.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고요. 그러면 얘는 돈이 있어? 등록관청은? 뭔 돈? 무슨 세? 지방세. 얘가 시군구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지방세 과자관청이니까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은 무조건 누구만 준다. 등록관청에서만 준다. 재원이 얘한테만 있으니까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김포경찰서에 신고하고 맞죠? 김포시에서 돈 받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바꿔볼게요. 김포시청에 신고하고 김포경찰서에서 돈 받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이해 되셨죠? 여기는 돈이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를 했다고 치고 받으려면 지금 요건은 동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다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유에 해당돼야 돼요. 여기 8개 중에 하나 해당되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8가지 사례를 나만 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하면 관청은 뭐 한 거예요? 알게 된 거야. 그럼 발각이 된 사례잖아. 그럼 내가 늦게 신고했어요. 발각된 거를.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가장 빨리 한 사람만 준다. 그리고 관청에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고와 고발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걸까요? 고발하는 걸까요? 시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지. 그런데 경찰서에는 신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기관에 따라 달라. 그러면 신고센터는? 신고. 그치. 여기 신고라고 쓰여있잖아. 신고. 고발은 어디에만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고발.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검사가. 그 건에 대하여 신고나 고발한 건에 대하여 뭘 해야 되냐면 공소제기나 기소라고 해도 돼요. 같은 말.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붙여주시고요. 별도 하나만 할게요. 검사가 뭐를 하거나 뭐를 해야만 받는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지라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요.